등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 좀 소강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보였던 물가상승이 다시 유럽으로 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개를 쳐덕 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건실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금리를 내리는 일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연초 첫 주에 미국의 시장은 금리 인상이 많이 늦추질 것 같다는 그런 전망 때문에 상당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시장을 기록했네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톱뉴스입니다. 톱뉴스 이게 아주 메인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만 하더라도 12월 달에 일자리가 21만 6천 개 정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실업률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3.7% 정도로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 가지고 이제 12월 달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농업 부분을 제외한 일자리의 창출을 뜻하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10년부터 2023년도까지 일자리 만들어진 추세가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때 확 줄어들고 나서 계속 범죄가 건실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추어 가지고 여러분들 경기를 좀 이렇게 가라앉혀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쨌든 이 기사의 마지막 내용은 마지막 내용은 심한 불안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약간 주춤거리는 경기가 조금 이렇게 침체되는 건 있겠지만 그러나 리세션 불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이렇게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 내용을 이제 보니까 유럽발 기사가 미국의 고용시장 열기는 여전히 뜨겁고 이걸 이제 외신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신문기자가 정리를 했네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보다도 21만 6천 개가 늘어났고 이게 월스트리트 전월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 시 17만 개를 크게 웃돌았고 그리고 지난 11월 증가폭인 17만 3천 개보다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조기에 낮출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실업률도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아주 근실하게 이런 경제가 가는데 결국은 이제 미 연방은행이 갖고 있는 고민은 이게 다시 또 물가를 이렇게 이런 부추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금리를 낮추는 일을 상당히 지체할 지연시킬 그런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였습니다. 고용시장이 단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끊기는 그런 기세다. 그런데 유럽도 같은 상황인 모양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불황이 좀 닥치게 되면 그렇게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을 것 같았는데 이제 유럽은 다시 이런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유럽 물가 연말에 반등했다. 금리나 시점이 점점 멀어지다. 유로존에 소비자 물가 상징률 둔화 흐름이 반등했다. 역전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 이에 따라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에 나서는 시점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는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어질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오늘 국제난하고 또 경제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제 선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또 후반부에 다루니까 광고 하나 여러분들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후반부 선거에 관한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렇게 도독놈들 시리즈 도독놈들 시리즈는 선거 부정을 해부한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가 이제 중요한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에 거치지 않고 거의 비슷한 유사한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던 시절부터 모든 선거가 조작이 됐고 그 선거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것 그 내용을 되게 소상하게 밝힌 겁니다. 참 큰 문제인 거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조로 위조 실물투표지를 투입하고 두 번째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한 그런 행위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순까지 모두 9번 발생한 거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 여러분 계속 추적해 나가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2016년부터 여러분들 선거 부정선거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은 도덕놈적 시리즈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대주시고 특히 여기에서 4권이 4.15 총선을 다루고 그다음에 5권이 지방선거를 여러분 다루고 있습니다.